20분이 총 해주셔 11분이 총 해주셨는데 볼까요 인도스트리로 떠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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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 적당히 죄송합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렇죠 만나서 우리 민득이 빡쳤어요 지금 아 그럴 수 있죠 그 환한 분노 적에게 표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팀에 놀러왔다가 던져가지고 민득이 빡쳤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닉클 저 샤로라지왕님 저 딜로 한번 양보 될까요? 질어요 네? 질어요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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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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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저 저기요 저기 혹시 마스터신거 같은데 에? 그만 가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저 바로 루타기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 그런 자체 매우 좋아 어 팔로우 감사해요 팔로우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은없어 그저 늘어나는 장곰 저 지방 저 지방 많거든요 방금 누구야 저 지방 많거든요 내팔새끼 누구야 오케이 가볼게요 렛츠고 오케이 팔로우 우리 조합 이거 의미가 뭐야 어 승리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ährend 야 돌아가자 왼쪽에 솔져 왼쪽에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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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있어요 솔져 보러 갈게 솔져 야 우리 별내동 아나 아나 자졌는데 아나 자졸는데 아나 자졸는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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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왼 쏠죠 제 머리위에 있어요 쏠죠 우리 내 건지요 건지 Incredible 갱지ח기 킹지 필 디바게 피 거기에 솔져 있어요 야 솔져 개 딸기 어디 어디 안 보인다 렉이 너무 심하다 솔져 잡을 수 있나요? 총 하나 탔어요 빼야될거 같죠? 뺄게요 와 렉이 너무 심하다 아 오케이 역시 디바 조금 말 받을 수 있나요? 이 조합의 의미가 뭐냐니까 승리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소리 하고 있네 저희 힐 좀 받을 수 있나요 디바? 아 이거 이 조합의 정체성을 모르겠어 점점 찾아 나갈거에요 정체성을 처음부터 갖고 있을 순 없죠 루시 호그필 호그필 아니 뭔소리 하지 말고 빨리 솔져 나 잡으세요 님들 쏠저나 잡으래요 쏠저나 잡으래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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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생각하고 저도 빠질게요 쏠저 화났다 쏠저 화났다 쏠저 화났다 저 터졌어요 저기 디바가 롱보그 롱보그 누구 다는데? 쏠저 반피 뽕 뽕 뽕파라 뽕파라 아니 뽕파라 하지마 디바있잖아 디바있다고 뽕파라 하지말래요 지금 송하나 지금 송하나 송하나 뽕줄까요? 오케이 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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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디바 물렸어요 오케이 죽으면 대머리 오케이 디바 1뱀 상대 디바 1뱀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가면 되죠 뽕트랙 뽕파라 뽕트랙 뽕 뽕 자리야 일단은 하여튼 저 디바를 없애는게 급선무게겠군요 아 그래 빠졌다 이제부터 잡으면 되죠 비트쓰고 저희 차례에요 뽕개니 빠졌어요 오케이 아 누구지 출냐 아 시발 아 1킬 좀 출랍니까 어 우리 파라님 오케이 저희 파라 씁니다 저희 리스폰 한번 맞춰볼게요 리스폰 한번 맞춰볼게요 리스폰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맞춰보세요 오케이 맞춰볼게요 점점 맞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누구 노란색이에요 오케이 20초 20초 가볼게요 가볼게요 나도 보인다 맞다니까 보인다 디바 보는 중 딱딱해 보인다 딱딱해 보인다 포도 그래 빠졌어요 디바 디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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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불이 없이 파라 씁니다 파라 씁니다 파라 씁니다 그냥 아 이 새끼 진짜 오케이 소이저 컷 거점 밟는 중 아 나이스요 그지 김지 이렇게 피해 오케이 우리 점점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움은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생 시끄러움은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야 너 자꾸 말 또박또박 듣고 할래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말대꾸 안하겠습니다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시우님 빠생 야 근데 마따기가 왜 이렇게 마따하나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하대요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조마인으로 제약해드리고 오케이 나이스 일부러 끌렸어요 왜냐면 디바 궁 쓸거였기 때문이죠 제발 오케이 호그 컷 와 겐적없다 겐지 피하네 겐지만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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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필 아나필 흠 아나필 아나필 아나 진짜 아 이 새끼 진짜 아나컨 어머 너무 잘해 겐지필 겐지 이 새끼 겐지 보호 중 겐지 보호 중 겐지필 겐지필 겐지 딱필이에요 오케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빠질게요 트레님 외로워보이네요 같이 빠질까요 야야야 너 필요한 말만 해 오케 필요한 말만 하려 트레님 빠져봅시다 어 저 끌렸어요 오케 나이스 나이스 수면총 나이스 나이스 펄스 호그 그래 빠졌어요 상대 펄 우리 펄스와 상대 호그 그랩을 뺐다고 바깥다고 오케이 저희 와 누구 hasta 오오오오오오오 뽕뽕뽕뽕뽕뽕뽕아무나 뽕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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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일벤 디바 일벤 디바 일벤 디바 일벤의 필 디바 일벤의 필 뽕 왼쪽에 메리시 메리시 킬 나이스 오케이 메리시 잡았어요 여기 겐지 나이스 디바 왔어요 디바 보는 중 송하나 송하나 아! 나 터졌어! 아! 나 터졌어! 오케이, 나이스 자리야 궁 아, 자리야, 이 시바야! 이게 나이스 궁이야! 그럴 수 있죠,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한 칸 먹은 거의 의미를 찾아 봅시다 아, 진짜 너무 긍정적이야, 짜증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파란님, 파란님, 파란님 파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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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날 땐 짜장면 오케이, 저 뒤로 빠질게요 디바 궁 있어요 드립커피 드셨나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아,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가볼게요 아싸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빙고, 아싸 맞아요 아싸, 빙고 저 아싸에요, 맨날 홍벽하고 있어요 오른쪽 2층에 겐지 있어요 그 분노, 저에게 표출하러 가봅시다 오케이 자, 일부러 우리팀 자극한 거예요 호구 뽕 빠졌어요 너 괜히 쓴 거 같기도 하고 아나필, 아나필 호구, 호구 보는 중, 호구 보는 중 오케이 오케이, 더이상 매트리스가 안 돼요 호구 보면 나이스, 호구 컷 오케이, 메르시 궁 뺐어요 일단 빼죠, 메르시 궁봤다 생각하고 좋아요 오케이, 저는 일부러 죽습니다 왜냐면 리스폰을 맞추기 위해서죠 근데, 사람들이 오케 잡아줬어요 아, 저 시발렛 차단한다 상대방 메르시 궁 빠졌어요 궁 빠진 거 한번 체크해볼까요?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꽈방에서 짜장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새끼야 저 꽈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꽈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파라님, 감사합니다 상대 궁 빠진 거 한번 오케이, 메르시 궁 빠졌거든요 오케이 저희 트레님 오면 갈까요? 트레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트레님 오면 갈게요 오케이, 트레님 기다리면서 짜장면 먹은 썰 풀어 달랍니다 누가 자 정면에 아나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목표, 목표 어디야, 목표 어디야 목표 가져놨어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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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여기 목표, 목표, 목표 오케이, 디바, 티, 오케이, 터졌어요 아, 겐지 아, 겐지 약풍 없냐? 오케이, 저 죽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저 새끼 킬 피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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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컴퓨터가 너무 끊긴다 홀리샛 언제꺼야 아, 진짜 아따새끼야 홀리랜드라는 만화책 보셨나요? 홀리랜드라는 만화책 보셨나요? 저 근데 컴퓨터가 프레임 지금 30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게 확실하죠 님 드립이 제일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문제로 고치면 프레임도 해결될까요? 알겠습니다 니 판 지면 그만한다고? 만득이 새끼야 야, 민득이, 민득이 맥크리 주고 깐돌아 너 시끄해 병신아 뭐라고? 파랄 조합이 아닌데 왜 자꾸 파라고 지랄이야 아니 새끼들아, 니들이 안 터트려준 거 아니야 천천히 하면 되죠 그래요 저희가 안 터트려준 거래요 저희 그럼 파라 원딜에다가 혹시 제가 건의사항 하나 넣어봐도 되나요? 안되요 오케이 안된대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혹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되나요? 건의사항 하세요 여기서 윈스턴 디바 호그 쓰는거 어떨까요? 윈디호그 오케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믿어줘 파라 한번만 파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했어 깜돌림 깜돌림 깜돌림? 제가 파라는 못 믿거든요 근데 깜돌림을 믿기 때문에 파라도 같이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스겜한대요 스겜한대요 4분내로 끝냅시다 왕막해서 원래 하루에 몇백가닥씩 빠져요 다시 자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겁나 웃기네 탈모 아니에요 이거 또보가 우슈전 해봐 아아 아니 왜 지 혼자 삐져가지고 저러는거야? 또보가 뭔가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봅시다 이번에 아니 안걸어줬다고 아 오케이 또보님이 그럼 또보님이 한조로 해주실겁니다 해볼게요 나이스 누가 먹었어요? 저희가 같이 먹었죠 그렇지 우리 모드의 힘이잖아 이번엔 저희 한조의 힘을 이용해서 야타 반픽 나이스 그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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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조 살려요 던지는데? 받아먹자 저 윈스턴필 윈스턴필 나이스 나무눌보님 변명하지 마세요 오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 우리 한조 케어 딱봐도 위도우 돈다 딱봐도 위도우 돈대요 그럼 제가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위도우 돌다가 어른바닥에 그부리지 않을까 냄새가 난데요 저희 앞에 좀 위험하거든요 파란님 저희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명 죽었어요 적놀이잖아 우아 오케이 이제 매트리스 없어요 파란님 윈스턴필 윈스턴필 왠지 저거 발가락에 저거 하나 껴있는데 화살 하나 껴있는데 왠지 발가락에 화살 하나 껴있데요 아나 수면총 빠졌어요 야 우리 꼬부기 개자래 상대 위도우 나왔어요 꼬부꼬부 꼬부기가 두마리면 또북인가요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누구 물렸다 우리 누구 물렸다 우리 한두 물렸어요 왼쪽 2층에 겐지 가봐라 가봐라 저 저 디바일 되나요? 그렇지 안되고요 야 야 이 정도 물었어 이 정도 물었어 석양 석양 겐지 궁도 빠졌어요 상대 궁 다 썼어요 오케이 한두 궁이 제나타 잡았구요 내가 솔직히 볼스카이 에이거점에서 이 정도 막으면 많이 막은 거거든요 더 막을 수 있으면 좋구요 상대 힐러는 다 잡았어요 야 뭐야 궁 썼다 야 비 맞자 비 맞자 상대 궁 다 빠졌어요 이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석양 겐지 윈스턴 초월 아나 뽕 빠졌나요? 아나 상대 아나 뽕 빠졌어요? 아나? 오케이 저희 아나님 살기 힘들데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나님 아나 뽕 빠졌어 아니 근데 야 이러면은 못오고 하여 어 야야야 워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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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가리 아 뽕뽕아 아 뽕뽕아 아나 민선본중 민선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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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빌 저희 민선도 피해드랬나봐요 아 민즉이 진짜 빠질때 몰라요 아나 위도우필 위도우필 적을때 모르고 빠질때 모르고 나이스 맥크리커 오른쪽에 제안타 민선분 민선분 저 이거 근데 상대 궁 한번 몰아칼때 뭐로 카운터 치죠 오케이 뭔가로 치겠죠 한 번 카운터 쳐볼게요 이거 데냐타 궁 때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좀 빼봐 여기서 한 명 잘라보게 근데 이거 자리하면 뭔가 지금 자 민드가 왼쪽 2층에 가자 민드가 가자 민드가 가자 야 이게 아니라 야 야 지금 놀러 왔다 애들 겐지 반필 겐지 필 윈섬필 윈섬필 아나컷 위도우컷 위도우컷 히바 거점 나이스 일부러 궁 안썼어요 아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렉이 너무 걸려 나 어떡해요 오케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야 또북이 왜 바꿨다 다시 바꿨어 야 메인 나왔다 내가 살짝 빠져봐 여기 근데 자리아가 좀 할게 없지 않나요 아닌가요? 할게 있겠죠 남의 역할을 보기에는 조금 있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역할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는 깐돌림의 파라를 믿기 때문에 파라를 추천드린 것 뿐입니다 아 오케이 쏘리 어 저 저 윈섬 케어 나 맘이 팍팡에 돌았다 메르시 왼투기 층 메르시 반핏 오케이 메르시 컷 어 어 깰 땜들 섹우는 대 저 갠지님 자여 야 거기 뺄 때 빼라 있어 이거나먹어라 땡 오케이 컷 크흠흠 윈서 문 오 윈..메이가 윈서 가졌어요 아 문 열어라 이 시키다 오케이 가운데 벽 부갯은 중 갑시다 이거 덮칩시다 왼쪽이 안 와. 수면 쪽 빠졌어요. 나이스. 또 덮쳐 또 덮쳐 또 덮쳐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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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필 메리시 피일 메리시 피일 하나 둘 하나 하나 아이고 너무 멋있다 메리시 컷 윈섬 피일 윈섬 딱 피일이에요 윈섬 하셨어요 윈섬 궁 뺐다 야 거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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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트레이스 얼어있어요 아 괜찍에 피일 야 이거 메이공 불쩍 어디서 날라온거야? 메이공 하늘에 던졌어요 이건 사기야 아 씨바 귀여워 상대 메리시 와요 메리시 윈섬 피일 윈섬 피일 윈섬 피일 상대 메리시 와요 근데 그것만 인지합시다 벤지 힐 받으러 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하나 둘 에이런 매크리 흠흠 야 쟤네 둘째 조합인데 매크리를 왜 하냐 아니 메이 매크리 헤드 두 방에 터지는데 매크리 헤드 두 방에 터지고 윈스턴 헤드 다섯 방에 터집니다 잡으세요 이거 아나겐지 저희가 먼저 걸게요 이거 메리시 위치 파악하고 메리시 왼쪽 2층 메리시 왼쪽 2층 석양 시 야 저거 올라가 있나 와 와 저런 이제 궁구만 궁쓰지마 안되 궁쓰지마 궁쓰지마 메리시 왼케 메리시 피일 메리시 피일 매크리까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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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 뭐야 아 뭐야 뭐야 뭔 소리야 I'm so sexy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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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집중 저 디바 힐 한 번 꽂아줄 수 있나요? 디바 힐 한 번 꽂아줄 수 있나요? 힐 한 번만 힐 한 번만 오케이 힐팩 먹고 힐팩 먹고 힐팩 먹었어요? 힐팩 우리 매크리 죽어요 우리 매크리 죽어요 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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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죽어야 걔 저 안죽어요 똥전 먹는거 같은데 아닌가 저희 겐지 메르시 본 중 메르시 반킬 switching 메르시 본 중 갔죠 가요 아하 하나야 너 왜지 jungle 메르시 본 중 메르시 봐야 돼 메르시 반필 여기까짐 가ổ 오우!! 먹lungs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민드기님이 한마디 하시겠대요 민디기님 발언권을 드릴게요 저 새끼 뒤끝이 나 중학교 때 그 찐따새끼 있거든? 내가 책 한 번 접셨다고 비와이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중2병 미안해 우리 민디기 아싸야 저도 아싼데 저는 가방을 가본 적도 없어요 짜장면은 고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깜돌림 칭찬 드릴게요 근데 왜 파라 빼셨어요 중간에? 네? 파라 왜 중간에 빼셨어요? 가셨네